이제 공항 아예 다 왔거든요? 이제 인직이 만나면 되요. 페이스 인직! 페이스님 방송 보고 있으면 일로 오시면 돼요. 여기 게이트 3번. 3번. 게이트 3번. 아직 비행기가 도착 안 했나 봐. 안 받으시는데? 뭐가 짐 찾고 있거나. 그럼 카페 가요, 카페. 오케이 오케이. 고맨님, 이녀석 뭐 쓰실래요? 저 아이스 아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딸기 엔젤리 스노지 하나랑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불고기 하나랑 치킨 치즈 하나요. 이따 내가 살게요, 고맨. 나 지갑 안 가져왔어. 아, 우리 사이에서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인정. 왜? 우리 양반아. 수민법. 당신이 왔다고? 어? 어디? 곰표 지나갔다고? 곰표 이거 근데 여러분 방송인들만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반인들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다음은 자꾸 기회를 보래. 기회를 못 입게. 시내에서요, 한 개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둘러보는 거야. 컨텐츠 써요, 컨텐츠해? 괜히 우리도 둘러보게 되네. 근데 흔적이 없거든? 뭔가 인지계 흔적이 없거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버전이. 빨리 봐야 되는데, 이제. 형님. 형 나요? 근데 초밥도 먹을 때 많이 안 먹던데, 내가 더 먹었어. 그럼 스님 양이 많아. 아, 지나갔다는데? 안 지나갔다니까, 좀.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아, 지금. 우리 몰카 하는 거야? 어, 몰카 하는 거야. 귀엽긴 하다, 맞지? 저분은 임신기가 아니잖아. 저분은 임신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아, 이 ㅅㅂ.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왔어? 아, 언제 왔어요? 아, 뒤에 있었어. 아, 뭐야. 어디 있었어? 뒤에 있었는데, 짤만 보니까. 아, 진짜. 수박꼭질을 했고 있었네. 아, 감시태님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틴인데. 다. 이거 20대 같이 먹어요, 우리. 보내드려야 되지, 주소. 검은색 걸로 지시면 돼요. 인지가. 뭐, 어, 메인 그거. 아, 그냥 네가 들고 먹으라고. 그걸 ㅅㅂ 이런 거 쳐먹고 있어. 아, 당신이 들고 먹으라고. 그럼 내가 이거 먹을게, 네가 그거 먹어. 아, 예? 첫 일정이 뭐예요, 첫 일정이? 일단, 그 바다 보러 갈 거예요, 바다 보러. 와, 뭐야. 오케이. 아니, 보름 씨는 보러 언제부터 했어요? 그래도 나도 그런 욕심은 있었어. 스타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인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펜시맥 콘텐츠가 연보던 10새끼. 하루에 10개 먹는 거야. 그래서 오구, 내꺼야. 아, 내꺼야. 내꺼야. 아, 뭘 네꺼야. 내꺼야. 개소리야. 너 몇뒤 써야 했어, 나. 16년도 했어, 미친새끼야. 혼자 있어. 17년도. 근데 나 그때 너 방송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새끼야. 사실 난 그때 환경이었잖아. 선생님, 저 좀 먹어도 돼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근데 내가 빨대를 둘 다 사용해서. 괜찮아요? 좋지. 유튜브 편집자 썸네일 만들어라. 감스트가 빨대 빨았습니다. 아, 좀 더럽다. 아니, 근데 바다 간다는데. 바다가, 저. 아니, 저. 아니, 다 왔으니까 말해줄게. 오, 오케이, 오케이. 아, 대박, 대박났다. 대박났다. 와, 여기 바다 봐봐, 미쳤다. 우리 저기가 뛰어드는 거야, 우리도 이제. 와, 뛰어드는 거야. 바다 들어가, 우리가? 아니, 그럼 뭐 해녀는 뭐. 허공바라보면서 딱? 야, 바다 안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야지. 그 촬영이 가능해? 어, 나 수영이 안 되는데? 색다르게. 아, 제가 수영 잘해. 아니, 이. 어, 여기 있어. 그, 뭐지? 위내조오련. 아니, 못하는 게 뭐야? 없어, 없어. 못하는 거. 나도 수영 잘해. 수영이가 근데 약간 심해요, 담긴 했어, 진짜로. 어, 저 국방부가 피라냐 쪽이랑. 어, 진짜. 아, 진짜로. 뭐, 안 돼. 개소리세요. 잘 보네. 야, 아니. 아, 근데 바로 뛰어들고 싶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도움드리겠다. 아니, 보트 이름이 빡세. 여기 마그마의 이름이. 아, 진짜네. 진짜 이름 마그마야. 어, 리얼이네? 오케이, 이거 다 적고, 교육 간단히 받고, 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 재밌겠다. 오케이. 아니, 난 약간 오늘 불가사기랑 하나 잡고 온다는 말이야. 아, 진짜로? 블로그 같은 데 봤거든? 네. 근데 막 문어도 잡고. 오, 문어 뭐야? 폴즈러랑 막 전복까지 잡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아니, 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잠깐만. 김치가. 이 사람 개빡아자리야. 이걸 체크 안 해도 되는데 다 체크했어. 아, 이 새끼. 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걸 때문에 체크를 왜 얘기했잖아. 야, 이 새끼야. 야, 이거 서명이 안 나겠구나. 야, 이거 서명이 안 나겠구나. 이거 네 시, 네 시가 더. 사진이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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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있어요. 최종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름, 이름이야, 제목, 제목. 편의 시험이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슈트예요. 슈트. 스님부터 가르쳐 보세요. 야, 비주얼 과관이겠다. 아, 진짜 못 따는 거 봐. 아, 너 진짜 못 따는 거 봐. 킬이야? 밥 없다. 왜요? 아, 이봐. 새끼 이거 봐. 와, 오. 오오, 뭐야? 오오. 왜 그러세요? 아, 너 진짜. 아, 왜 이렇게 쪘어. 말랐다가. 신나 살쪘어, 진짜로. 아, 씨. 야. 어디에, 보자. 일부러 그렇게 쓴 거. 네? 콧간이 가려야 돼요. 아, 콧간이, 예. 꼴뚜기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니,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진짜 아예 그. 그거 입고 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들어가도 안 돼요, 절대. 절대요? 그러면 저 삼성 호흡기로 다 준비돼 있나요? 아닌가? 죽을까 봐. 아니, 아니 그 뭐 통 같은 거 메고 가지 않나, 아닌가? 그거는 체험다입니까.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너무 짱짱하다. 발 사이즈 어떻게 드세요? 260입니다. 너무 작아. 아, 나 떡대야. 뭐야. 아, 포춘 쿠키 뭐예요? 어, 예? 아, 야, 뭔 소리야. 야, 안경 벗으니까 빛을 미쳤다, 이 사람. 야, 뭐야. 안경 벗으니까 처음 봐. 잘 쳐서. 왜 이렇게 딱하게 생겼다. 어우, 존나 긴장되네. 안녕하십니까? 아, 야,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가운데 서시면 기차진 한 번 찍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외모 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태웍을 뒤로 이렇게 딱 짊어지세요. 멋있게. 하나, 둘. 야, 이거 미쳤다. 여긴 들어가, 우리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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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우와. 와, 바로 앞이 깊어. 야, 뭐야. 죽으러 가는 거 같아. 어, 뭐 따뜻해. 하늘 안 추워요. 괜찮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망가질 전에 사진 한 번 더 드려드릴게요. 하나, 둘. 기복장, 망가져야 되니까 캠프하고 거리에 물 듬뿍 묻히세요. 야,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자, 바닷물인데 가면 짜야죠? 네. 와. 와, 진짜. 아우, 뛰어. 그릇발 왔구나. 아우. 아우, 버금. icles. 시작. 네. 그러면 앞에 한 번 떠볼게요. 가자, 가자. 어, 도와, 도와, 도와. 가가가가가가. 뭐해, 뭐야, 했 단아야. 여보, 30마. 다시 가. 뭐야. 야, 이거 너무 목걸어. 우와. 가자. 하나, 둘. 이 아저씨야 이거 놀아보여 이 아저씨야 이거 놀아보여 이 아저씨야 이거 놀아보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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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거 본다 해보냅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된다 안줘 가자 그렇지 뭐해 지금 스팸형은 물 무서워하는 것 같다 맞죠 여러분 코박스 간다 생각해 땅에다가 아 아 나 알았어 깨달았어 인사 움직여 막아야돼 인사 움직여 막아야돼 오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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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벗겨졌어 벗겨졌어 아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예요 우와 깨달았다 왜 어떻게 잘 잠겨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 인사하듯이 하면 되나요 유연하게 우와 대단하셔 야 해줘야 해줘 우와 진짜 유연하시다 같이 가실까요 저희 좀 알려주세요 네 같이 가세요 아 저희 친구 사귀었어요 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14살 몇 개 잡았어요 몇 개 잡았어요 뭐라고 모르고 내가 봤어 잘해 엄청 잘해 소녀 재밌었어요 잘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아버님 고생하세요 네 근데 형 한 번만 한 명만 들어가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멋있게 한 번만 네 14살짜리 소녀도 하는데 누가 왜 못해 잘 먹는 거 있다 우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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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고래다 고래 야 야 물법이다 물법 좀 잠기지 않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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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지 않았어요? 수력발전소였어 수력발전소 형님들 깔끔하게 세 명 동시 시도가 안되면 나가죠 자 딱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자 나오세요 형님들 이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얼굴 카메라에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보성이 형도 한 번 보여주세요 뭐요? 얼굴이요 하나 둘 셋 이야 이거지 하나 둘 셋 이야 와 미쳤다 비주얼 당신도 똑같아 이 양반아 우리 그 우리 약간 해양 보조대처럼 어 서봐 상원에도 다 못 붙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러면 벗으면 바닥 쓸 수 없다 나 전부 푸파한다 오늘 나도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먹는다 쟤도 전체를 먹어버렸잖아 렛츠고 맛집가자 나 다 푸파할 거야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아니 나 근데 나 오늘 나에 대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어 내가 바닥에서 너무 쫄았구나 그리고 니가 얼굴이 사실 푸표야 진짜 하하하하하하 당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거 먹자 뭐야 크레비 개 오 좋다 좋다 어때 딱이지? 이거 좋아 오 좋다 그러면 이거 시키고 어때 락 세트 하나 여기도 여기도 해물라면도 한라운이 다섯 개 있어요 네 네 우와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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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러시아산 찜세를 맞죠 이거맨틴 아 캐나다 캐나다가 좀 이탈라야 알래스카 쪽이라 맛있는데 진짜 맞췄으면 멋있다 생각해봐 러시아 미쳐 영화에서 보면 러시아가 좀 맛있다는데? 우리도 좀 주라 아니 아니 너희들이 내 여친이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아니 저거랑 쭈대고 상대방도 좀 자기네 그러니까 아니 여자친구한테 하라고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누나가 지금 놀 줄 알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인상이 좋다니까요 아저씨 눌렀어요? 이 그릇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겁나 잘 본네 맛있게 잘 먹네 맛있어 이거 하나 더 줄까? 네 사장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낙싯자 3마리 더 주세요 탈락은 A다 그쵸 탈락은 A다 하나 아니 근데 미리 더 먹을래 미리 시켜 저는 바로 맥커키만 안 돼서 아 근데 저 생각보다 잘 먹네 아 존나 잘 먹네 되게 좋네 이거 맛있게 먹고 왜 몰랐네 신상할 수가 있어 고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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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 먹네 배가 겁이 없잖아 수님도 골점 뽑아서 잘 먹네 뭐 잘 먹는다 존나 잘 먹네 아 완전히 싹 뛰었어 아 잘 먹네 아 너무 잘 먹었다 오늘 수단은 저녁에 아 조금 이따 뵐게요 여러분들 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네 뵐게요 네 뵐게요 네 잘 들리시나요? 와 해트트릭 했다 내 손은 왜 해트트릭 했대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느꼈습니다 남자끼리 여행 온다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숙소에서 쳐 자고 술 먹으러 오고 이게 집인장 너무 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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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무스하게 가 자자 오케이 자 오케이 지진이 황정민 조성운 느낌으로 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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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오늘 느꼈습니다 오메킴은 여자랑 결혼하죠 이혼 당해요 왜왜왜왜왜 개소리야 나 옆에서 자는데 코 고는 거 땜에 못 잤어 고쳐야 돼 이거 수술하던 거 해야 돼 와 왜왜왜왜 나 땡크가 지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와 근데 그 와중에 당신도 결혼 못 돼 존나 이기지게 시작하자마자 이불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지 진짜 몸 대백 벌렸는데 아 일단 레몬은 아직 그 본능 못 버렸다 이 양반 이거 먹고 표정 안 찡그러지면 진짜 20만원 준다 오케이 오케이 새로 와봐 아 진짜 오케이 해봐 해봐 진짜 야 레몬이 이렇게 했어? 대박 와 이거 미쳤네 제가 느꼈을 때 이 둘은 상처가 많은 거 같아 난 진짜 없거든 상처가 난 진짜 없거든 상처가 그니까 좀 알려줘봐 나 어떻게 하면 나 진짜 알려줘봐 나 같은 경우는 성 그런 게 좀 싫어 근데 형이 예?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바로 말한단 말이야 아니지 이 양반아 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양반아 진짜 뽀뽀를 30분 동안 했어 네? 있을 쪽으로 안 되더라고 아니 버스님 뽀뽀를 30분 했는데 어떻게 캐스가 안 돼 막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아 야 어떻게 해야 안 돼요? 왜 말이에요? 어 그냥 거탈 키시고 했어 예? 강아지인 줄 알았어 그럼 류즈만 존나 먹은 거야? 강아지인 줄 알았어 아 좋다? 원천 봉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 근데 존나 아 근데 존나 승자의 미소 존나 술 맛 좋아 술 맛 좋아 인생 뭐 없어 인생 뭐 없어 질겨 그냥 질러 인생 뭐 있어? 나 존나 맛있다 미소 같inquBir 그냥 다 이렇게 이런 방역감 오 근데 멋있었다 아시 멋있 Oxx2 우리 wonderfully 저기 나가서 2차 하는 건데 rica 야외에서 연보성 씨 약간 초딩 같은 면이 있으시네 너란 거 좋아해. 와 여기 숨었고 여기 빠져 죽어. 죽어. 야 여기 진짜 죽어. 나 장난으로 막 연기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와 진짜 불 켜봐. 진짜 불 켜봐, 불 켜봐. 아 X댈 뻔했네. 여기로 갈라 했네. 계단이네, 살았다. 여기 미친 바다야? 어 여기 비... 여기를 들어갈라 했어. 어어. 아 X댈 뻔했네. 바다로 띄워들어. 아 이게 물이여. 아니 혜이 한 번 했다고 X댈 뻔했네. 나 다시 형. 아... 잘 못한 거야. 어? 야, 학보섬. 너무 안 보여. 이 사람을 너무 안 보여, 아니 X댈 이거 뭐야. 프레스 씨 한 번уз게 볼까? 아 근데 이게 딱 보성님이 말했던 그 감성 아니야? 황정민, 조승우 감성 아냐? 아 X댈이 재상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